요즘 농촌에선 봄농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농촌의 주력의꾼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축구장 40개 넓이의 인삼밭에 인삼 심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외국인은 1명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4명 더 있었는데 한 달쯤 전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들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주고 이리 적은 겨울철에도 월급을 200만 원 넘게 줬던 농장 주인은 당장 봄농사가 막막해졌습니다. 사과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은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6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중 4명이 지난 겨울 무단 이탈했습니다. 연락이 닿은 2명은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하자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2019년 5만여 명에서 지난해 만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무단 이탈자는 800여 명에서 1,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농촌을 떠난 이탈자의 상당수는 돈을 더 주는 공장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일부 농촌 지역에선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인력들을 초청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초롱입니다.